어서오세요. 여기는 국악계의 떠오르는 색별 금성 가야금 왕성블 모리입니다. 저희 모리팀의 팀 이름은요. 모얼 앤 리듬을 드린 말입니다. 전통 담당과 그리고 현대적인 다양한 리듬을 가야금의 주법을 통해서 표현할 곡으로 저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연주할 곡은 가야금 왕성블 모리의 자작곡 인벌던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와 겨울왕국의 ost입니다. 저희 가야금 왕성블 모리가 만들었던 인벌전이라는 곡에서는 다양한 리듬을 저희 국악의 장단에 어떻게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또는 그리고 모아나 그리고 겨울왕국 ost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어떤 장면에 상상을 하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즐겁게 감상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러면 저희 햇빛 금성에 착륙하겠습니다.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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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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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